갈라디아서 3장의 첫 시작을 보면 다소 직설적인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정신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직설적이다 못해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지금 답답합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한 이 믿음의 길 이 귀한 성도의 길을 저버리고 자꾸 율법의 길 육체의 길로 돌아가려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은혜의 길을 왜 저버릴까?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자꾸 육체의 길, 율법의 길로 돌아가려고 할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단 이 당시 갈라디아 교인을 향한 마음뿐일 뿐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복음의 은혜를 노리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육체의 길, 율법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으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으롭다다라는 한 뜻이 어떤 단어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었죠 으롭다, 법적인 용어라고 했죠 피고, 한영우, 죄가 없다 탕탕탕 유일한 심판자이신 유일한 판사 되신 하나님께서 으롭다 하고 판정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으롭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판결을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으롭다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으롭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죄가 없다 판단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이 으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저버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자꾸 육체의 길 율법의 길을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감히 어떤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과 비교할 수 없기에 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굳이 예를 들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자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죠 퍼스트 클라스 1등석이 있고 일반석, 비즈니스석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해외, 유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유럽을 갈 수 있는 공짜 티켓을 주셨습니다 공짜 티켓 그것도 1등석 퍼스트 클라스 너무 좋죠 1등석 클라스를 북신하고 음식도 맛있는 것도 나오고 하는 1등석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가겠습니다 1등석도 괜찮고요 비즈니스석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유럽까지 걸어서 뛰어서 가겠습니다 제 힘으로 성공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퍼스트 클라스보다 더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에게 거져 주셨는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괜찮고요 제 힘으로 한번 그곳 가보겠습니다 제 힘으로 그 천국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전에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자꾸 자꾸 육체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는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발견합니다 자꾸 그 은혜의 길을 저버리고 자꾸 죄의 길로 가려고 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아는데 이미 많이 경험했는데 자꾸 자꾸 육체의 길로 돌아가고 나의 의를 자랑하고 싶고 나의 공로를 막 세우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막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을 세우고 내 신앙은 이만큼이다 세우니까 그 신앙에 미치면 내 스스로 너무 만족해하고 교만해지고 또 못 미치면 어떻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죄책감 가지고 이게 육체의 길이라는 것이죠 왜 자꾸 잊어버릴까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잊어버릴까 그 은혜의 길을 앞두고 왜 자꾸 이 육체의 길을 가려고 할까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다라는 단어는요 흐리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앞을 잘 분별하지 못하도록 연기를 막 피워서 앞을 잘 못 보게 하는 것처럼 흐리게 하는 거예요 1절 안에 분명히 대조되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과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흐리게 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복음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맛보지 않았느냐 분명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그것을 흐리고 있습니까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묻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 거짓 형제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분명히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자꾸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이 풍성함과 그 은혜를 은혜에 대한 시선을 흐리게 하고 그저 당장의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집중하게 합니다 육체의 것들만 집중하게 합니다 나의 의, 나의 공로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하고요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영화는 흐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유혹에 이 사탄의 방해에 자꾸 옆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길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기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대로 살면요 참 피곤해요 피곤해요 이 기준에 미치면 막 교만해지고 그렇죠? 막 자랑하고 싶고요 또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죄책감 가지게 되고 저도 이 사람의 인정이라는 기준이 자꾸 세워질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앞에 서는 직분이다 보니까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요 이 기준이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기준이 딱 생기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조금만 칭찬을 해주시면 막 또 기분이 좋아서 아 역시 하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다가 조금만 누가 좀 아쉽고 좀 섭섭한 말씀을 하시면 금색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죠 기준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기준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기준에 미치면 교만해지고 못 미치면 절망하고 죄책감 가지고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인생의 기준들로 인해서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 육체의 길이 아닌 분명히 보이는 분명히 맛보았던 예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힘의 원천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원천은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머니 아버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그쵸 믿음으로 받았죠 그럼 또 질문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먼저일까요 성령이 먼저일까요 더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 성령님께서 오신 걸까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 걸까요 아멘 아멘 당연히 후자죠 바울이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그 시작도 성령님의 도심으로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성령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어요 성령이 시작하셨고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 신앙의 여정 동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자꾸 흐리게 해서 우리의 죄의 길로 욕체의 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도 성령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지지 않으려고 옆길로 세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해봤잖아요 그렇죠 많이 결단도 해봤죠 애써 봤죠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신앙의 기준을 향하여서 열심히 열심히 결단도 해보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기도, 봉사, 자녀 양육 이것저것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사람의 노력은요 이 신앙 생활조차, 믿음조차 우리의 힘으로 세워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설교를 하시다가 이 찬양의 가사를 소개해 주시는데 새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세상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성령을 의지하였는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정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안 되는 거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의 실패해도 성령을 의지할 때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빌리포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 구원을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모임 어머님 아버님들 혹시 요즘 어떤 일로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어떤 일로 속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육체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므로 주님 세상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님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주여 주의 자녀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는lung 성령님 의지를 감사합니다.